그 사람 가슴은 따뜻한가요? 불러드립니다. 자 우리 금양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카메라 감독 감독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사람 가슴은 따뜻한가요? 그 사람 가슴은 따뜻한가요? 그 사람 가슴이 따뜻한가요? 그 일고 일어던 우리 사람은 너무나 짧고 잃은 시간에 그 일어난 두 물자의 무너들만큼 그 사람 가슴은 따뜻한가요? 당신은 내 여기 떠나만 살아 당신은 내 여기 떠나만 살아 정말 행복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나봐 아파도 지워주어 주니 아파도 지워주어 주니 그 일어난 두 물자의 무너들만큼 그 일어난 두 물자의 무너들만큼 그 일어난 두 물자의 무너들만큼 그 사람 가슴은 따뜻한가요? 당신은 내 여기 태어난 부분도 정말로 가슴이 따뜻하나요 그 길이 보이렀던 우리 사람 너무나 잘 보여주신다 연연한 우울자의 우연구들만큼 그 사람 가슴이 따뜻하나요 당신은 내려있는 바람한 사람 당신은 나이고 어떤 사람 정말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악마로 지워주니 아파로 지워주니 아파로 지워주니 예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